야 지효야 이거 진짜 우리가 1등 해야 된다 이거. 형 10점 나 10점 나 10점. 아 점수 주기 싫어서. 아 진짜 점수 주기 싫다. 첫 판은. 첫 판은 안 죽입니다 잘 안 해. 그렇지 확률이 확률이. 그건 뭉쳐. 어디 1번. 빨리 해. 자 일단 3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등신대부터 가자. 최악의 상황은 이 등신대 치는 거고. 그러면 오빠 오빠가 딱 선택하는 거 피해서. 그래 그래 봐라. 오빠가 선택하는 거 피해서. 지효는 그런 거에 안 흔들리는 거 알지. 지효는 지효는 이미 한 번호를 찍고 있어. 자 등신대 위치 알려드릴게요. 등신대 위치 알려드릴게요. 등신이에요 등신. 자 등신대. 자 등신대. 자 여기 등신대 3번입니다 우리. 등신대가 아니네. 등신대.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감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못 움직이시고요. 가져가서 던져주세요. 등신대면 안 걸림대. 네 지효야 하나.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2번. 잠깐만 오빠가 2번이라고. 내가 2번. 그래서. 비해서. 던져. 확 던져야 돼 그냥. 2번? 어디 던질 거야 조회야. 4번. 4번. 앞에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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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효야. 아유 귀여워. 너 왜 사람들 가더러지게 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어디 할 거야 어디 할 거야. 아니 지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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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아니 주효야. 아니 이거 조승이. 아니 주효야. 아니 거기 던질 거면 여기서 던져야지. 왜 이렇게 어려워. 아유. 지효야.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걸 좀 보고 싶어. 흠. 둘. 셋. 둘. 셋. 둘.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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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4번 하려고 그랬어? 4번 했는데 충겨서. 안 돼. 조승이 안 돼서. 아홉. 얘 헛방 치니까 너무 가슴이 들어서. 자, 이제 3번은 서실 수 없고요. 자, 가. 나는 바로 간다. 등신들 잘 찾으세요. 나는 바로 가. 나는 바로 한다고 얘기했어. 형. 형. 왜, 왜? 왜, 왜? 내가 하겠니? 내가 하겠어? 장난꾸러기 형 또 저 탔어? 나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어. 빨리 해. 플레이어. 4번, 3번. 오빠가 딱 느낌 오는 거. 내가 느낌 오는 건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빼고 하면 돼요. 한 번 더, 4번. 한 번. 그럴 수 있지. 한 번 더, 3번일 수 있지. 아니, 안 돼. 3번. 4번. 빼고. 오케이. 4번 빼고. 4번은 빼. 빼고. 오빠 초기 4번, 4번 빼고.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자, 이제 자리 못 바꾸시고요. 야, 근데 난 너무 4번이 하고 싶은데. 아니, 오빠. 야, 근데 난 너무 4번이 하고 싶은데. 아니, 오빠. 오빠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오빠 느낌에 가깝다니까요. 등신대가. 1번이나 2번. 그러면 1번이나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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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2번? 2번? 2번도 너무 강한가 보니까. 1번. 오케이. 1번, 1번. 오케이. 1번. 그러면 내 느낌이 너무 강한 데는 빼고. 자, 지호 말대로. 1번. 1번. 어? 뭐가 지금 소리 나지 않았어? 어? 뭐가 지금 소리 나지 않았어? 내가 1번 그러니까 누가. 아,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누가 1번 맞나 봐. 1번 맞나 봐요. 아니, 왜냐하면 누가. 아, 그랬어. 아니, 잠깐만. 헛소리가 틀렸나? 아니, 내가 1번 해볼게. 잠깐만. 1번. 아! 우와! 우와! 아니, 누가 숨소리 누구야? 오빠 그랬니? 누가, 누가 이걸 사? 누가 이걸 사? 그랬어? 대박이다. 와, 오빠.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 3원이면 잘하잖아. 아! 3원 넘어가고 준 거야. 자, 재석지호 250점. 아, 4원 빼고 왜 나오냐, 갑자기. 와, 250이야. 와, 지호 아니었습니다. 와, 오빠. 아, 짜증나. 아, 너무 대박이다. 얘가, 얘 하고 싶은 거 두 개를 빼니까 정답이네. 그러니까, 바로. 너무 귀신같이 맞았어. 아, 너무 웃긴다. 야, 너무 웃긴다.